우리 보카 1에 13 쉬웠어요? 네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뱀은? 스네이크 스네이크 S-N-A-K-E 오우 환별이 훨씬 늘은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레스 같은데 달려있는 거 있지 그치? 레이스 레이스 그렇지 L-A-C-E 오우 그렇죠 C가 쓰 소리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잘 알고 있네요 A는 A에 아어 중에서 그쵸 뭐예요? A가 됐네요 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S-K-A-T-E 베리구 그 다음엔? 케이크 C-A-K-E 오우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가만 보니까 A가 전부 모델은 애들만 모아 놓은 것 같아 A 그렇죠 A가 A 다닌 애들 다 모아 놓은 것 같아 야 A가 A 다닌 애들 다 모여봐 했어 그치 계속해서 데이 데이크 데이크 데이크? 어 그러면 D A 아 베이크 그렇지 데이크가 아니었지 야 선생님 말해줄까 말까 하세요 말해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데이크지 그러니까 B-A-K-E 그쵸 오우 나 선생님 한별이 비디병 걸렸는지 알았잖아 어 베이크였어 베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FACE F-A-C-E 어 전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할 때 페이스샵 사진 찍어서 보냈었잖아 그치? 네 그때 한결이가 그치? 페이스샵 할때 페이스 여기 있네 페이스샵 이러면 페이스샵 된거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-A-C-E 아 소리만 기억나면 되는데 그치?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자 그 다음 날짜는? 데이트 그렇지 데이트 D-A-T-E 그렇지 계속해서 그래프 그래프 G-R-A-P-E 그렇지 그래프 여기에서 레이스 레이스 R-A-C-E 그렇지 아까 페이스 할때 C가 쓰던 것처럼 여기도 레이스 또 아까 C가 쓰던거 레이스도 있었네 자 이것도 레이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레이스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달라 네 얘는 레이스 레이스 그 다음에 얘는 레이스 레이스 소리가 달라요 소리 한번 내볼까? 이 친구는 레이스 오 발음 놓구요 얘는 레이스 발음도 아주 훌륭하네요 계속해서 테이프 T-A-P-E 오케이 그 다음 플레이트 플레이트 오 플레이트 P-L-A-T-E 오 그렇죠 자 이제 이 녀석만 기운하면 됐다 그럼 백장이다 페이트 어? 페이트 페이트? 어 그러면 C-A-T-E P-L-A-T-E 어? 아깝네요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소리가 뭘까요? 캐이프 어 캐이프 캐이프 이 친구가 K 됐고 이 친구가 F 됐어요 됐습니까? 그래서 망토는 뭐다? 케잎 근데 좀 많은데도 12개나 되는데도 아주 잘했어 한별이 아주 잘했으면 훌륭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한별이 두번 더 좀 permite 이 분쇄물을 아름다운 각자 화면 머리도 같은 상풍 되린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